지금 KB 중위가격 시세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고 이게 전세가거든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 부동산 상승기에 투자 상황하고도 한번 맞물려 보면요. 2016년도나 17년 초반에 바로 먼저 상승하기 시작하는 데가 대치동이나 밤코, 동렉스 이런 데죠. 진정한 명문 학군지 프리미엄은 그 특징이 있다고 그런 일반적인 수준의 애들 수준이 괜찮아 유해시서 이런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명문 학군지에 가면 뭐가 있길래 그렇게 그 소수의 특정 학군지 아파트 가격은 비싼 걸까요? 우선은 학교가 있고요. 학원이 있고요. 그 두 가지가 사실 메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우리 부동산 입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직주근접이잖아요. 교통도 왜 자꾸 교통을 따지고 직장을 빨리 해야지 중요한 거지. 그런데 그 직장도 무슨 직장이냐면 강남급 화이트 칼라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고소득 직장. 블루 칼라 일자리가 많은 데는 학군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입지 전문가이시고 부동산 전문가이시고 너무 잘하실 거예요. 1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당, 평촌, 일산, 부천 지역에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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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사실 옥석이 가려지죠. 왜 분당이 커지게 되느냐. 결국은 강남급 화이트 칼라 일자리에 제일 출퇴근이 편하고 판교라고 하는 IT, 새로운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그쪽에 들어서는. 지금 일산이 분당에 비해서 많이 사실 밀리는 게 만약에 판교 같은 그런 신도시가 은평구 쪽에 하나 들어서거나 은평구 외곽 쪽에 하나 일산 들어가는. 고양시라도. 고양시에 들어섰다. 이러면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균형 개발이라고. 마곡 같은 것이 고양시에 들어왔다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경부 라인으로 자꾸 이게 인프라가 쏠림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우선 학교와 학원, 그걸 직주근접이라고 그러죠. 이걸 학원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뭐라고 하면 학주근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학주근접. 그런데 학주근접에도 좀 더 세분하면 학학주근접이 있을 수 있다고. 학학주근접은 뭔가요? 학학주근접은 뭘까요? 학학이. 학교, 학원, 집. 그런데 특히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게 간절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학원이 멀면 태워서 라이딩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회사인데 어떻게 뭐 태워다 주니까? 그래서 그 학학주근접이 가장 잘 되는 지역이 대시동 보세요. 대시동 같은 경우는 애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 걸어갔다 오고 집까지 그냥 올 수 있죠. 그렇죠. 혼자서 알아서. 혼자서 알아서 될 수 있죠. 두 번째가 우리 목동 보시죠. 목동에 아까 우리 오단지라든지 아니면 목동역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아까 집은 거기 있죠? 네. 학교도 거기 근처에 있죠? 네. 학원도 거기 근처에 있죠? 아니요. 파리공원 그 지역은 엄청 많아요. 걸어서. 네. 그리고 일방통일이니까 차들도 좀 안전하고 자전거 공원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은행사거리 중계동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시면 원래 중계동은 입시적으로 보면 교통이 사실 좀 안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은행사거리 라인이 하계동 쪽보다는 지하철역도 없고 멀고 더 안 좋은 지역인데 왜 이 지역이 훨씬 더 중계동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가져가느냐 오로지 이거는 사실 학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행사거리 부근이 이른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걸어서 집으로 올 수 있는 학학주 근접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원이 빠졌거나 학교의 수준이 명문 학교가 아닐 정도로 빠져서 그냥 학주 근접으로 끝난다면 아쉬운 거네요. 부족한 거네요. 아쉽고 사실 대부분의 신도시가 뭐가 문제냐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뭐가 이제 학군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냐면 명문 학군과의 차이점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집은 있죠. 학원 가도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 학교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명문 중학교 아까 명문 중학교가 되려면 졸업생 기준으로 250명에서 300명대 요즘 저출생이어서 웬만한 중학교는 한 100명대 150명대 되지 않아요. 한 저기 졸업생이 한 학년 졸업생이 그런데 아까 나중에 이제 목동 가서 중학교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어떤 학교에 400명 옛날에 좀 많았을 때는 500명의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밀 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명문 학군에는 한 300명 전후에 졸업생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특목자사고 진학률을 보면은 전체 학생 중에서 전교 한 2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은 다 사실 자사고는 조금 더 다른 통계로 봐야 되는데 과학고등학교나 외고 같은 경우 가는 경우들이 한 20, 30등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런 학교를 신생 지역에서 10년 내에 만들기 정말 쉽지가 않고요. 그거를 해낸 게 송도거든요. 사실. 거의 유일한 사례. 유일한. 그런데 송도의 모든 교육적 인천의 모든 교육적 역량이 송도로 다 쏠림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죠. 사실은. 그런데 송도는 약간 고등학교 고민이거든요. 특목자사고 라인은 좋은데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만한 고등학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까지 생각하는 가정이라면 자꾸 목동으로 가려고 그러죠. 송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학교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중학교. 집도 낼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좋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신생 고등학교 중에 개교한지 1학 1기 학생들부터 전국 100위권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서울대를 한 7명 정도 배출하고 의대를 한 2, 3명 정도 학생을 배출해야지 전국 100위권 안에 들거든요. 신생 고등학교 중에 그럴 수 있을까요? 중학교는 약간 감이 있어도 우리 이사님도 고등학교는 약간 감이 오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생 고등학교가 생겼는데 한 3, 4년 해가지고 1, 2기 졸업생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건 이거는 거의 옛날에 재벌 몇몇 큰 기업들에서 전폭적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500억, 600억 해서 막 밀어주고 그런 자사고들이 있습니다. 몇몇 그런 기업에서 후원을 받은 그런 학교들 아니면 공립학교 중에서는 거의 이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학군을 생각할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는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옮겨 주어져서 학군을 좋게 만든 유일한 사례가 강남이죠. 강남 개발의 역사를 보면 아시잖아요. 강국에 있던 거 강제로 다 여기를 지금 분산을 시키고 강남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내려가서 살려고 그러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휘몬고등학교, 성능여고, 이런 배제고등학교, 이런 좋은 학교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죠. 사대문 안이나 근처에 다 있는 거죠. 우리 교육 때문에 못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독재정부, 군사정부 그랬으니까 그래? 학교를 옮겨주지. 가, 니네들. 이게 가능한 시절이었잖아요. 사실 고속터미널 우리 반포 쪽에 있는 것도 원래는 저기 동대문 쪽이랑 서울역 쪽에 있던 건데 강제로 보낸 겁니다. 저쪽 가서 살아.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민주정부 시대 때 그걸 강요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너네 여기 지금 너무 과멸되고 집값 많이 오르니까 흩어놔야 되겠어. 정부에서 보조금 줄 테니까 니네 학교 옮겨. 이게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학교로 옮길 수 없다는 거죠. 그 학교가 거기 있느냐. 중학교 측면에서는 고등학교는 요즘 양극화라고 특목자사고랑 일반고 차이가 입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차원에서는 특목자사고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사실은 이제 좋은 중학교라고 할 수가 있고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대하고 의대 입시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학교가 두 학교입니다. 하나는 특목자사고고 또 하나는 강남급 일반고. 강남급 일반고. 여기 가까운 단대부고라든지 숙명용고라든지 이런 학교는 전국선발자사고나 과학고나 외고와 거의 비슷한 서울대나 아니면은 의대 진학생 수를 내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은 많이 선호되는 대죠. 그럼 강남급 일반고 그럼 백위권 일반고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대치동에 많고 옥동에 많고 방포서초에 많고 대구수성에 많은 거죠. 그럼 1, 2, 3, 4등 뭐 이런 데 정말 많군요. 네. 답이 나오죠. 여기가 왜 용문학권이고 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는지 자꾸 그런 수요를 찾아서 오는 수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만 들으면 그러면은 우리 자녀를 의대를 보내고 좋은 용문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슨 대가를 찍어서라도 방금 말씀하시던 학학주 근접이 되는 용문학군지에 가야 될 것처럼 느껴야 돼요. 집값도 잘 오르고 하락국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교육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고 앞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사교육 시스템에서 20년 동안 지금 입시 지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최근까지도 하셨죠. 그리고 편입까지도 하셨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해 주신 그런 명문학군지를 목표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무리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아파트 투자 전략이 자녀를 위해서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학군지도 책도 쓰고 공부머리의 발견도 책을 쓴 거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성공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답이 있거든요.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리하면 안 된다. 당연히 학군 좋은 거는 알죠. 그런데 우리 투자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비싼 물건을 비싸게 사는 좋은 물건을 비싸게 사는 거는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그러죠. 이미 비싸잖아요. 고평가되어 있는데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주식이 100만 원 하다가 200만 원 올랐어요. 그럼 200만 원대 살면 300만 원 오를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좋은 주식이에요. 우량 주고 더 앞으로 사업 전망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비싸. 그럼 이건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투자해서 좋은 투자는 뭡니까? 이게 좋은 물건을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싸게 사야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빚을 내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 사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당연히 학군지가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이죠. 당연히 살 수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우리 집 가정 형편에 맞는 그런 거주지냐.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내가 무리를 해서 영끌을 해서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사실은 추천할 만한 곳이라고 좋기는 한데 투자적인 측면이나 이외의 노후를 생각해도 그 학군지에 아파트가 하나 있으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 지금 가정 형편에 맞지 않다라고 그러면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교육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거고요. 이미 우리 집에 현금도 많고 자산을 많이 축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하락기에 학군지 아파트가 싸게 나왔어요. 좋은 물건인데 싸게 나왔어요. 나는 그게 감당 가능해? 네. 감당 가능하고 싸게 나왔어요. 그때 잡고 들어가시면 경제적인 거를 자산을 굉장히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절대 혹이죠. 아까도 우리 보셨지만 학군지 아파트 상승률 130%, 1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에는 그 학군지로 가는 게 과연 우리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그냥 학군지에만 가면 면학 분위기 좋고 다들 열심히 하니까 애가 좋은 대학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학군지에서 내신이 5, 6등급 이하로 밀리면 비학군지에서 내신 1, 2등급 받아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입시 결과가 훨씬 안 좋을 수가 있죠. 훨씬 불리해지네요. 네.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그다음에 사격변은 사격별로 쓰고 입시 결과는 안 좋아지는 이런 결과를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작가님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공부 쪽으로 입시로 승부를 볼 아이가 아닌데 자금적 여유가 된다고 혹은 무리해서 학군지에 왔다면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자녀의 어떤 미래 대학 입시 결과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나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적으로는 사실은 검증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사실은 교육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아예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떨어지고 돈은 돈대로 사실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할 수도 있고요.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만약에 고점에서 하고 들어와서 조정기로 물려가지고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최정점의 애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조정기로 왔는데 지난번 우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한 6년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점에 사가지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와서 샀는데 지금 저점으로 완전히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은 해야 되는데 애가 대학도 안 됐어요. 잘 안 됐어. 집값은 지금 이자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엄청나게 됐어요. 무리를 했기 때문에. 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감당하고 취득세에 무슨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지금 은행이자만 6년을 내주다가 상승되는 건 하나도 못 보고 만약에 팔고 나와야 더 이상 애도 학교 대학 갔으니까 원하는 대학은 못 갔지만 하여간 입시는 끝났으니까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면 이런 최악의 경우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리하지 않고 자금 여력이 됐으면 유지하겠지만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대출이자 감당하고 사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리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버틸 여력이 없다.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군요. 제 주변에서 사실 부동산이라면 아주 학을 띄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은 주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고점에서 물려보고 한 6년을 그렇게 하다가 힘든 걸 겪어보시면 다음부터는 다시는 내가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속 편하게 내 형편에 맞게 전세 살고 그렇게 하지 집 그냥 괜히 욕심내서 샀다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방 3개인데 방 하나만 우리 거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라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대출은 막 70, 80%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말 상승기 때 무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100% 오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죠. 본인은 6년 지난 다음에 그런데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교육하고 투자적인 타이밍하고 경제적인 상황 이걸 다 맞춘다는 게 정말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학군이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히 말하면 교육적 변수죠. 그렇죠. 아이의 교육적인 변수를 그래서 공부머리의 테스트라든지 공부머리 발견 같은 객관적인 저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리한 상황이었는데 애가 공부머리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역량들이 좋다. 그럼 무리해서 들어갔는데 그럼 투자적으로는 만약에 고점에 이렇게 사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절은 버틸 수 있었는데 아이가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뭐 뭐라고 해야 되겠냐. 아파트에서 몇 억 손해본 거 앞으로 애가 열심히 해서 벌 수익과 그거 생각하면은 괜찮지라고 상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약간 무리를 상관없이 아파트의 어떤 사이클이죠. 매수 매도 타이밍에 상관없이 교육적인 변수만 보고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그게 공부머리 테스트로 해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목동이나 대치동 가려고 하면 초등고학연 때 목동이나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 내신 문제로 아까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목동이나 대치동으로 가려면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에 내신 문제를 갖고 그 학교 가서 어느 정도 그 학교 가는데 거의 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자신감이 있어. 그럼 들어가도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판단 없이 가면은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또 아까 경제적인 리스크까지 짊어진다는 거는 폭탄을 두 개 들고 매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선택을 리스크가 너무 큰 선택을 하고 계신 거죠. 아이가 공부머리가 크지 않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럴수록 사실은 학군제 투자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게 우선 잘 아시겠지만 학군 투자는 약간 1차방정식입니다. 굉장히 심플한데 교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철이 하나 생겼어요. 소식이 드렸어요. 언제 착공되고 언제 완공됩니까? 아직도 gtx bc 착공이 네. 그리고 또 착공이 됐는데 실제 경제 타당성 조사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전에 용인으로 가는 어떤 전철도 수요는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욕을 나니까 별로 타는 사람도 별로 없어. 이렇게 해서 그게 뉴스로는 굉장한 호재였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거 보니까 그게 나중에 여러 가지 입지적인 가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제 학군 투자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심플한 투자일 수가 있는 게 굉장히 다른 변수들을 상세시킬 수 있는 아까 학군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애가 공부가 애매하다 그러면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적인 입지적인 요소를 분석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난 그거 잘 모르고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 그냥 나는 그냥 딱 하나만 보고 갈 거야. 그러면 학군만 보고 사실은 본인이 실거주 비용을 굉장히 낮추고 남는 비용으로 하나 아파트를 산다고 그러면 학군지에다가 사두셨다가 나중에 애가 공부를 별로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직장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족 전체의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학군지 아파트 하나 있는 게 날 수도 있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면 부동산 어떤 공부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데 그래도 내 집은 제 자녀한테 괜찮은 걸 물려줘야지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공부 머리가 있는 것 같진 않아 하면 아예 그냥 학군지에 아파트를 전세를 껴서 사놓고 나는 비학군지 지역에 전세 저렴한 데서 살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수익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많이 드렸죠. 그래서 학군의 역발상으로 보통은 이제 비학군지에 내 집 마련을 해도 하고 나중에 애가 공부 잘하면 학군지에 전세로도 가야지 이게 상식적인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입시적인 성공 가능성도 지금 불확실하고 자산적으로는 완전히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계신 거죠. 오히려 지금 여러 개 있을 때 학군지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실거주는 비학군지라든지 저렴한 데 살고 계시다가 애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 머리가 있어요? 그럼 학군지로 실거주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해서 이제 들어가고 들어가서 사시면서 어차피 학교 때문에 거기 사셔야 되잖아요. 학교나 학원 때문에. 사시면서 그냥 실거주 하면서 아예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대출 있으면 좀 갚고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애가 공부 머리가 탁월하지 않고 입시를 승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걸 굳이 실거주를 계속 거기에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 비학군지에 계속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 전체적으로 우리 가족 전체 자산으로 학군지 아파트 하나는 남겨준다. 그럼 네가 그걸 갖고 새로운 저기를 하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일자리를 얻었으면 거기서 살든지 아니면 그걸 또 나중에 자손들한테 물려주든지 재건축되면 더 큰 자산이 더 커지고 그러면 활용하든지 그렇게 하렴 그런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판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작가님의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드려보지만 이론적으로는 더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집에 살지 말고 투자와 어떻게 보면 거주를 분리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대중분들은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한다는 건 사실 투자 경험과 확신이 굉장히 높아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인데 전세보다는 내 집이 낫지 않겠어서는 되게 설득이 쉽거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거 봤어? 근데 거주와 투자를 분리한다는 건 정말 그 지역이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훨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적으면 확신이 그게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제 반론을 드리면 학군은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학군은 16개 학군 거기는 우량주이기 때문에 아까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오를 땐 더 많이 이런 확신을 하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 입지 요소에 비해서는 적은 공부의 양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갖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절충안으로 어떤 결론을 저는 경험적으로 갖고 있냐면 20대나 30대 중반 정도까지 내 집을 꼭 학군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에서 김포, 고촌이라든가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 이런 쪽 집값 저렴하잖아요. 혹은 경기 남부 쪽에서는 동탄이 가장 동탄에서도 외곽은 지금 5억에서 6억대로 30평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단 말이죠. 20평대는 3, 4억까지도 내려가고요.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신혼 때 전세 사시다가 내 집을 적초음식에 한번 마련을 하시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초등학교 때까지를 그런 지역에서 보내시다 보면 상승장을 한번 경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 한 10년 세월이 있으면 그러면 말씀하신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 집도 가져봐서 내 집이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전월세 살 때의 안정감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도 되는구나. 근데 학군지가 더 올랐네. 동탄에서도 동탄 역주변이 나랑 분양가 비슷했는데 저긴 막 15억하고 나는 8억까지밖에 안 올랐네. 그때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학군적인 게 근데 학군 생각보다 공부할 게 적구나. 그냥 1등 학군지에 가서 제일 좋은 거 사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팔고 전세를 껴서 사놓고 난 여기 그냥 전월세 살다가 공부머리 테스트에서 공부머리 테스트에서 아니면 여기 저렴하게 비용을 살아야지. 이게 좀 현실적인 방안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 인터뷰 때도 그걸 얘기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많은 젊은 부부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은평에서 지금 대치동이나 잠실 쪽으로 가시려고 했던 그런 지인 사례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건너뛰기 식으로 직행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은평구에서 조금 상승기 그때 마포 쪽으로 우선 옮겼다가 마포에서 아까 말한 흑석동이나 반포 근처로 갔다가 반포 메인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때 자기 실거주를 하면서 또 실거주의 가장 큰 장점은 팔고 나오고 그럴 때 양도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가구, 일주택 그 정책을 계속 쓴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런 상승기 사이클만 잘 맞추게 되면 젊은 부부들이 오히려 상당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주거 안정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산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지역 같은 걸 사실 얘기를 하면 우선 신혼부부 때 검단 같은 지역에 비용이 좀 저렴하고 그러니까 가장 또 좋은 건 청약 같은 걸 해가지고 훨씬 더 저렴하게 여러 가지 정부에서 혜택 주는 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자산이 모이고 그러면 한번 타이밍을 맞춰서 송도 쪽으로 한번 옮겨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러면 아까 상승기 때 마무리로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데 송도에 있었더니 안 오르고 그냥 계속 있는 듯 하더니 막판에 또 오르게 되니까 몇 억이 이렇게 오르네? 근데 송도는 여기 올랐는데 목동은 더 많이 올랐네? 투자에 벌었는데도 기분이 나쁜 거죠 그다음에 뒷주동이나 이런 데는 더 오르기도 하네? 그러면 다음 상급지로 갈아탈 때는 여기 송도보다는 내가 다음 기회 왔을 때는 목동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바로 그냥 무리하게 점핑을 하기보다는 자기 분수에 맞게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제가 학군지도 책에서도 그렇게 하나 표를 하나 여기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전체 학군을 하나 우리나라 전국의 학군지를 하나 이렇게 분산표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형편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대로 한 번 그대로 옮겨보는 것도 괜찮다 이게 지금 KB 중위가격 시세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매매가고 전세가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산표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 부동산 상승기에 투자 상황하고도 한번 맞물려 보면요 이런 또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2016년도나 17년 초반에 바로 먼저 상승하기 시작하는 데가 여기 1급 학군지라고 할 수 있는 데 대치동이나 밤포 여기도 대치동, 동렉스 이런 데죠 이런 데가 먼저 치고 올라가죠 사실 부동산 전문가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대장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상승일 때 그러고 난 다음에 5개월에서 7개월 사이로 그 다음 학군지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급 학군지들이 치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차이가 지나면 그 다음 3등 지역, 4등 지역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계셨다가 다른 이제 입지에 다른 요소들을 보면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새로 일자리가 생긴 여러 가지 분석하고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럼 이것만 그냥 심플하게 딱 학군만 하나 딱 본다고 생각하고 보셨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지금 갈 수 있다 아니면 정확히 이 아파트가 아니라도 이 아파트 근처에 있는 비슷한 학군지 고로운 아파트로 간다라고 한번 계속 갈아타기 전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잘 계획을 짜고 특히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 좀 휘둘리지 않고 아까 그 공무원의 테스트를 해서 아예 역량을 냉철하게 생각해서 좀 무리가 해도 교육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면 공무원의 역량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되는데 그러지 않은 가정이라면 최대한 아예 교육적인 변수는 빼고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부동산 사이클에 맞게 이렇게만 한 두 번 정도만 잘 갈아타기를 하셔도 한 지금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10년이나 15년 내에 한 두 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배, 세 배 정도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그래프 오른쪽이 매매가고 왼쪽에 이 선이 전세가인 거예요 대치동이 매매가는 30억에 넘고 전세가는 20억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전세가에 조금 더 보태서 매매가를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국엔 더 학군이 좋은 아파트인 거잖아요 그럼 지역을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락장 혹은 폭락장, 조정장 나랑 지금 여기 분명히 예를 들면 지금 평촌보다는 광교가 지금 광교 자연인 힐스테이트가 상급지인 거잖아요 학군적으로 이건 이제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광교가 새 아파트잖아요 평촌에 있는 학군 아파트가 현대홈탄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이라면 여기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당 벽산이라든가 혹은 목동이라든가 광장동 정도는 확실히 차이가 나겠네요 그럼 평촌 말고 저희가 그러면 동탄으로 그래서 영통 영통에서 있다가 지금 타이밍이 된다고 그러면 수지 쪽으로 한번 옮겨보고 또 수지 쪽에 있다가 분당으로 옮겨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럼 내가 영통에 있다가 집과 동탄이 앞으로 어떤 반도체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 해서 영통에서 동탄으로 가는 거는 학군 투자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그건 약간 후진하는 거죠 하향이다 기왕이면 학군 측면도 고려를 해서 상향으로 상급지 투자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학군을 우리 학군 지도책 굉장히 두꺼운데 그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사실 본인의 관심 지역만 사실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굉장히 상세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그것까지 난 잘 모르겠고 그럼 직관적으로 어디가 상급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답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가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동탄에서 분당으로 이사가는 수요가 많을까요? 분당에서 동탄으로 이사가는 수요가 많을까요? 동탄에서 분당 쪽으로 가는 수요가 많을까요? 분당에서 대치동 오는 수요가 많을까요? 대치동이 있다가 분당으로 내려가는 수요가 많을까요? 마찬가지로 대치동으로 가는 수요가 이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상급지인지 분명하게 그거는 우리 전체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을 해주는 그런 컨센서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타이밍을 이 상급지로 갈 때 저렴하게 가려면 조정장이거나 하락장이거나 대출 정책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입학해래, 중학교 때 이러면은 이제 이 타이밍을 못 잡기는 거예요 못 잡죠 우리 아이 나이에 맞추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육적인 변수를 거기다 넣으면은 투자적인 측면에 굉장히 꼬일 수가 있어요 스텝에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 아이의 공부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교육으로 내가 좀 투자적인 측면에서 손해보더라도 이쪽의 승부를 볼 건지 투자 쪽의 승부를 볼 건지는 공부머리에 발견한 책이 있는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보면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냥 감으로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냉철하게 한번 그리고 그 공부머리 테스트의 결과와 어떤 작가님 사실 20년 동안 이런 사교육 시장의 입시 지도의 전문가 최고 전문가시니까 자신 있게 그게 맞다 공부머리 인지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친구들이 어떤 명문 학군 간다고 절대로 명문 입시되는 게 아니다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거를 제가 그냥 많이 제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동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가면 잘하겠지 이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최소한 중학교 1학년 지금 비학혼제 살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대치동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수학은 선행을 안 했더라도 국어는 공부머리 테스트 같은 걸 해볼 수 있으니까 대치동에 가려고 하는 중학교에 아니면 대치동에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에 내신 시험 문제를 족보닷컴 같은 데서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풀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배우지 않은 걸 하는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 오를지 불확실하다고 그러면 그게 공부머리 테스트죠 똑같은 시험지를 두 세트로 해서 하나는 시험적인 상황에서 풀어보고 하나는 시간 제한 없이 오픈북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 잡고 대치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까지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정말 중요한 거는 시험 상황에서 본 것보다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푸는 이 점수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얘가 최소한 B 이상은 나온다 중학교 성적으로 해서 B 이상은 나온다 80정대 이상은 나온다 아니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2등급, 3등급 정도는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 학군에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좀 아이러니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대치동에 가면 목동에 가면 다 해결되겠지 사교육 하면 되겠지 공부하면 다 애가 공부 잘하겠지 면학 분위기 좋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마음 잡고 공부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엄청난 교육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좋습니다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학군지 그 다음에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학군지에 대해서 좋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어서 이제 조금 더 학군 지역적으로 서울의 대표 학군지라고 하시는 중계동, 태치동, 목동 그리고 인천 송도라든가 광장동, 강동구 그 다음에 대전, 대구, 세종, 부산, 광산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군지라고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들에 어떤 학교가 학군지이고 어떤 학교가 학원이 좋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뭐가 좋은지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